얍! 얍! 수욕이랑 물자! 우와! 누나! 정리 다 했어요! 우와! 진짜 깨끗하게 잘했다! 정리 잘했으니까 엄마가 초콜릿 하나 선물로 줄게! 고맙습니다! 화장실 갔다 와서 먹어야지! 또 배고프가tu öyle 출발!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! 전혀 너무 깨끗하게 잘 하사지 behaviour! 바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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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까다로운 물생활을 하고 싶은데 췄업하사지 호흡하사지 이제 초콜릿 먹어야지 초콜릿 어디갔어? 유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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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초콜릿이 없어졌어요 뭐? 그러게 잘 놔뒀어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는 못 줘 네 여기에 놔두고 저기 숨을 더 봐야겠다 멈춰 어디 숨을 가 야 야 여기 앉아 감옥에 갇혀있어 도망갔잖아 아 어떻게 도망갔지?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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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뜨거 함 아, 이거 했다가 르몬이랑 꾸꾸머리였는데. 아, 내 전등감인데? 예! 예! 우와! 이제, 목소만 하게 똑같이 해왔야겠다. 아, 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